5년 전 우리 복동이 아깽이 시작 저때는 캣타워가 대골 같아 보이지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눈도 못둔 아깽이를 데리고 왔는데 저렇게 많이 컸어요 손가락 두 개만 한 분유병으로 애 키운 거예요 캣타워가 펜트하우스에서 쪽방으로 될 시기는 금방 와요 이때는 분명 나만 바라봤는데 이상하다 이거 그날 아님... 이거 그날 아님? 또 삐졌어, 또 삐졌어 고통아 밥 먹을 시간이야 지금이 밥 먹을 시간이야 아까가 아니고 진짜야 맘마 먹자 완전 삐졌어 완전 삐졌어 아이 눈도 쪄 아니야? 도로 삐졌어? 아니야 지금 이제 밥 먹어 안 먹어? 진짜 맘마 줄게 가자 맘마 맘마 맘마? 아니 진짜야 맘마? 이 생각도 없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리 고양이는 아웅 멀어요 고양이! 아잇.. 방에 들어갈 수가 없네.. 딸내미.. 비켜줘야되는데? 엄마 이거 편집마저 해야돼? 어이.. 비켜주시죠? 저기 앉아서 해? 저기는 자막 올릴때만 딸내미.. 어이 딸내미.. 꼴을 살랑살랑하는거다.. 비켜주시죠? 아이 비켜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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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이구 뚝뚝이.. 엄마 다리에.. 아빠한테 왜 안가냐? 아빠한테 슝 날라가지? 배신장.. 아아.. 안 배신장.. 안 배신장.. 미안 미안.. 복둥이.. 복둥이만 보면 매일 행복해요.. 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 청ی.. ства.. 페어.. 욱.. 우 brain..